버섯에, 대파에, 막창 그리고 소복하게 쌓여있습니다. 깻잎도 들어가 있네요. 엄청 꼬지마다. 막창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? 아니 근데 애들이 이뻐. 뽀얀이 이뻐. 여기 사장님이 막창을 진짜 잘 삶으셨어요. 실례하겠습니다. 전골 놔드릴게요. 우와. 일단 국물. 국물만 조금만 마. 아 자 자 자 갑니다. 자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. 60분. 스톱. 맛있어. 내 스타일. 진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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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국물 맛있습니다. 속이 풀리나보네. 아 풀리나봐. 이정도는 달콤하니 얼쾌하잖아. 어우 너무 맛있겠다. 우와 당면다. 와 당면이 맛있겠다. 와 건강 진짜 신하다. 저 막창 넣어먹고 싶다. 와 너무 맛있겠다. 막창 어떡할 거야 저거. equivalents하고 잘하네. 가자. 갑니다. 둘이 씹어서 갑니다. 예쁘게 먹었어요. 엄청 탱글탱글하네. 텐트 됐어요? 이도 꽉 차네. 커가지고. 아 너무 좀 고맙대? 아 소영 씨도 먼저 깨내요 일단 내용들부터. 면치기 먼저 당면 치기 당면 치기.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. 이 조합 괜찮다. 나 당면이 너무 먹어보고 싶어. 대장류는 하나도 안 나. 냄새 하나도 안 나. 약간 막창의 고소한 맛이 배어있어. 국물이 느끼하지 않고 되게 얼큰해. 시원하다. 맛있어? 내장물인데 하나도 안 나네. 냄새 하나도 안 나. 일단 난 소지도 너무 궁금하거든. 막창을 꿰고 있어요. 오 세 개를. 이거 한 번. 새콤해요 간장인데. 까만 거 찍어가지고 일단 기본. 이거 완전 느끼함 싹 잡아줘. 새콤해. 그리고 상큼하다. 이번엔 두 번째 소스. 이거는 된장인가? 얘는 빨간 소스인데. 빨갛게. 약간 초장 맛 나. 약간 초장 맛. 그래 막창을 초장 이런 거에 맞아 잘 찍어 먹어. 지방에 가면 순대 초장 같은 거에 찍어 먹는 지역 있잖아. 그런 느낌. 처음은 초장 맛인데 끝 맛은 되게 담백해. 나도 따라 먹어봐야겠다. 이렇게 먹는 것도 기술이네. 또다 언니. 이렇게? 그렇지. 응 그렇게 해요 언니. 잘했어요. 이렇게. 근데 먹는 표정만 봐도 진짜 쫄깃쫄깃한 그 식감이 느껴져요 지금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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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습관 진짜 맛있는 거 먹는다 원래 이렇게. 주니 씨는 내가 뭐 진짜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분위기가 좋아. 그렇죠. 애들 없이. 네. 오랜만에 휴가야. 안녕하세요. шь색정에서 좋습니다. 오늘은 맨날 ate가 Jeans GaT считать roof 한글자막 by 한효주